자동차계의 애플이 될 거다 지금 이 가격에 사도 10배 올라가는 것은 충분하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99년 2000년 이 무렵에 이제 인터넷 주식들이 되게 그 붐을 이룰 때 이제 닷컴버블 있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이제 뭐 핸디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닐 때 제가 그 담당 애널리스트였어요 지금 테슬라나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제 우리 뭐 우리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주식들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뭐 카카오만 해도 거의 한 1년에 1, 2년에서 한 7배 정도 올랐고 테슬라가 불과 2, 3년 사이에 한 40배 정도 올랐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크게 좀 빠졌다가 1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이 단계간 회복하고 있긴 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옛날에 그 99년 2000년 이때 생각이 좀 제가 좀 많이 나갔고요 그때는 저희 제가 이제 99년에 29살이었으니까 예 지금 여러분 테슬라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아마 그 나이대하고 좀 비슷하든지 뭐 그 근처가 아닐까 좀 싶고 어제 올라왔잖아요 일부에 테슬라 좀 이제 fsd 부 eater 보면 댓글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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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지가 네 네 네 예 lot n 네 우리가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 하냐 구닥다리 늙은이 주제 에 뭐 이런 쪽의 얘기였는데 뭐 어느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돌아갖고 한 20년 전 sustaining 좀 회장을 해보면 그때 저희가 젊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성세대들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 하고 좀 이렇게 많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새로운 기술 사고 다음 사고 뭐 이제 한글과 컴퓨터 사고 해서 이제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때가 사실은 뭐 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높았거든요. 그때 막 투자해서 우리가 막 돈 이제 단기간에 뭐 10억도 벌고 뭐 20억도 벌고 할 때 우리 그 선배들이 야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도 지금 너무 위험하게 한다. 그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참 그때 뭐 돈 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이제 기회에 들어올 리가 없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갔고 저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15만 6천원인가까지 갔다가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거의 5천원인가 9천원인가까지 떨어졌거든요. 5천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5천원 6천원까지 떨어졌으니까 95%까지 이제 날아간 건데 물론 테슬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그거를 그때 선배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한 게 맞다. 꼭 그 주식을 네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몰빵 쳐갖고 네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걸어서는 안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가실 때 그때는 저희는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 취해 있어갖고 그런 조언들이 사실 귀에 좀 잘 안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에 제가 이제 그 블라인드를 보다가 요거를 제가 봤거든요. 테슬라 6천만원 손절 여부 해가지고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직장은 이제 셀트리온이니까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S&P500 투자하다가 테슬라 220까지 떨어져서 욕심되다가 1억 7천 가까이 손해받다가 최근 6천 정도 손해인데 그러니까 1억 7천은 손해받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한 3억 이상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 이제 너무 많이 투자하신 그런 형태고 그 다음은 최근에 이제 한 180까지 올라왔었으니까 한 6천 정도 손해가 많이 좀 줄은 상태인데 6천 정도 손실 확정할까 싶네. 직장 실수령은 1년 6,500 정도여서 투자 부수입으로 생활비하고 월급 그대로 손실 메꾸면 어떨까 싶어. 1년 후퇴만 하면 되니까. 막상 팔려니까 작년 S&P 수익 받다고 500 양도세 내야 하는데 6천 손해는 기납한 양도세 환급이 안 되어서 너무 아깝네. 그냥 테슬라 다 팔고 S&P500 들어갈까 아니면 220까지 기다렸다가 팔까. 테슬라 망고생 넘심해서 고민이 크네. 이걸 제가 보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되게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도 이제 제 경험담을 좀 이제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전달 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테슬라 같은 종목은 이제 좀 올인한 케이스도 좀 종종 있더라고요. 예예. 그게 이제 우리 좀 기성세대들. 기존 이제 한국의 증권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 대형 프로 같은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장밋빛 환상을 심어줘갖고 사실은 보면 분산 투자가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고.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만 이게 젊었을 때일수록 빨리 부자되고 싶어요.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20년, 21년에 장주 올 때는 수익이 꽤 나셨을 테고. 처음에는 좀 이제 분산 투자해갖고 여러 종목을 사실은 좀 갖고 있다가 그 중에 뭐 다섯 개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한두 배 수익이 나더라도 테슬라에 내가 몰빵했었으면은 지금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뭐 대형 프로 같은 데서 테슬라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으로 일색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의 이제 뭐 탑 플레이어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FSD를 통해서 또 무한한 수익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계의 애플이 될 거다. 지금 이 가격에서도 10배 올라가는 거는 충분하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형태의 이제 좀 특히 테슬라에 몰빵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더더욱 그런 상황이니까. 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라든지 얘기들을 이제 대형 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당연히 얘기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 찬양, 일색, 장밋빛, 미래 이런 것만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 반대되는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될 부분, 리스크를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를 좀 젊은 세대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그 일요일날 밤늦게, 밤늦게 아니고 저녁때. 다시 추가로 좀 촬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두 가지만 그럼 여쭤보고 오늘 이야기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 테슬라라는 회사 차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인정한다.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전기차 혁명의 시대를 연 거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공이 상당히 크죠. 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지 그래야지 원가가 절감이 되고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 전기차 팔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1만 대, 2만 대, 5만 대, 10만 대까지 팔 동안에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들 얘기는 이제 일단 10만 대는 기본 넘어야 되고 30만 대 정도는 규모가 돼야 그때부터 이제 BEP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당장은 팔면 팔숙 손해인데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30만 대까지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잘못하다가 30만 대 되기 전에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테슬라가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무너질 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들을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일벌레거든요. 한 주에 뭐 100시간씩 일한다는 분이니까 진짜 그 공장에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죽기 사용기로 해가지고 30만 대 전기차 생산 체제를 만들어서 전기차로 이익이 난다는 거를 이제 드디어 보여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제 공이 분명히 있고요. 그 이제 아마 뭐 헬리포드하고 좀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그 업적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특히 강점이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아직 기술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 이제 상당한 그 거리를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내려고 하면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이제 전비 부분을 이제 향상시키는 게 아주 좀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차량 경량화나 해서 이제 전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기술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모델3나 모델Y 같은 게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전기차들 비해서는 압도적인 좀 우위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서 뭐 100만대, 130만대까지 이제 잘 성장을 한 상태인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전기차 쪽에 좀 흥미를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에너지가 좀 분산되는 이제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차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그 며칠 전에 이제 올라간 영상에 어쨌든 테슬라라는 어쨌든 주식이 워낙 팬분도 많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야 당연히 이제 채널 운영자로서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도 출연을 하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출연을 하고 투자의 판단이 이제 또 개인의 몫이니까 저는 양쪽의 정보를 같이 제공하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사님 어쨌든 그 영상을 그렇게 테슬라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애들을 구구하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촬영을 하면서 좀 더 진짜 내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사님이 제가 봤을 때 뭐 실리적으로 득이 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컨버블을 이제 겪었던 그 이제 제일 좀 핵심부에서 이제 겪었던 이제 경험자로서 그 경험을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이제 좀 뭐 여의도밥을 저도 한 30명 먹었으니까 그런 책무라고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이 좀 판단하시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헨리 포드와 GM 일론 머스크와 GM 이제의 평행이론에 대해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칼럼이 미국 그 이제 저널리스트가 썼던 칼럼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제 저널리스트가 썼던 칼럼을 이제 기초를 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이제 산을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오만 리스크로 야기된 경영 실패 사례에서 그중에 하나가 포드가 있거든요. 뭐 리만 브라더스, 도시바, 모토로라 포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때 위대한 회사였는데 이제 그 성공의 너무 도취된 나머지 이제 오만해지고 그러다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와서 이제 무너지는 또는 이제 내부적인 좀 판단 미스로 해서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경영 역사상에서 이제 많이 그 목격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포드 사례가 있고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이제 테슬라 사례다. 이제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미국 칼럼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CNBC 같은 거 보면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이제 테슬라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테슬라 쭉 안 좋다 하시는 분이 나와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항상 이제 균형 있게 좀 이제 두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치사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형 채널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의 증권사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계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그런 영상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깊게 얘기해봐 이제 악플이나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이제 좀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쪽을 보고 좀 이제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좀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요구를 계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왼쪽이 일론 머스크고 오른쪽이 이제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를 창업한. 좀 닮으셨죠 얼굴이? 좀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타임즈 그러니까 현대를 연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헨리 포드고요. 현대를 연 혁신. 그게 이제 포드가 만든 모델티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헨리 포드고 왼쪽에 있는 이 차가 바로 모델티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에 도축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했어요. 자동차 생산 과정에. 그래서 2019년만 해도 대단 가격이 825달러이던 거를 25년에 260달러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역할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전의 전기차 가격은 너무 비쌌고 그 다음에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너무 짧았는데 모델3나 모델Y를 만들면서 이제 가격 자체도 많이 떨어졌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좀 많이 길어져서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왼쪽 상단에 있는 이게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영화 모던 타임즈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포드 공장 자동차 조립 라인 노동자들이고요. 이게 이제 이 모던 타임즈가 풍자한 게 바로 이제 이 포드 자동차의 이 컨베이어 시스템 이거를 사실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생산 효율을 극도로 높여갖고 뭐 뒤에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많은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한 이제 그런 좀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노동 소외 현상을 또 불러일으켰던 이제 좀 반대되는 이제 부분도 있었거든요. 1908년에 이제 모델T가 처음 나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2013년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되면서 더 이제 한 번 더 이제 업그레이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08년에 모델T가 가져온 혁신이 이런 이제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중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냉장고보다 차가 더 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렴하고 튼튼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생산 원가를 이제 절감하기 위해 갖고 오로지 이제 T 모델 딱 단일 모델만 생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3만대 팔던 게 2013년대는 10만대로 크게 늘어났고 2020년대 이제 모델T 가장 전성기 때는 전 세계 자동차 중에 모델T가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68% 단일 차종이 그만큼 잘 팔렸던 차입니다. 예 그렇고 원래는 이게 자동차가 이제 1인당 연 3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11년에 되면은 19대로 늘어나고 컨베어 벨트가 도입된 이후에는 24초당 한 대가 나오게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생산 혁신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에 8시간 근무에 1당 5달러씩 주는 당시에 이제 철강 쪽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12시간 근무하고 1달러를 받았거든요. 1당이 5비를 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노동자들의 7.5배를 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이거를 최초로 도입한 게 바로 포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만평을 보면 포드 자동차 공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모피를 입고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만평이 나올 정도로 이게 7.5배를 받는 거니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8시간에 1당 5달러를 준다는 이제 모집 공고를 내니까 취업하려는 노동자들이 포드 공장에 너무 많이 몰려갖고 경찰들이 이제 좀 통제하는 뭐 그런 일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했던 거고요. 대단한 혁신이었고 포디즘과 이제 포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포디즘은 포드가 주창한 거고 미래에 대한 공포와 과거에 대한 존경을 버려라. 경쟁을 위주로 일하지 말고 봉사가 이윤에 선행하게 하고 값싸게 제조해서 값싸게 팔 것. 이게 이제 포드가 주창한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제 포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통 이거 경례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3S라고 스탠다디제이션 제품 표준화, 심플리피케이션, 부품 단순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작업 전문화 해서 이제 현대 공장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이제 분업화 과정 요런 이제 그 생산 시스템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포드예요.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왼쪽에 있는 요 책 표지는 뭐냐 하면은 브레이브 뉴 월드라고 멋진 신세계라고 엘더스 헉슬리가 이제 만든 소설인데 이게 이제 1932년도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그 세계를 디스토피아를 이제 그리는 이제 뭐 그런 건데 이제 그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ADAC 뭐 이렇게 하잖아요. AC가 애프터 크리스트에서 이제 기원전 기원후 할 때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AF라고 나와요. 애프터 포드. 포드가 태어난 해. 그때를 원년으로 해갖고 계산한 이제 그 연도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이제 포드가 끼쳤던 영향 헬리 포드가 끼쳤던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컸다는 거고요. 지금 마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시대의 총화였던 것처럼 1920년대 30년대는 헬리 포드가 시대의 총화였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얘기인데 헬리 포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작은 애 그 어린애가 헬리 포드한테 한 얘기가 할아버지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현대란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헬리 포드가 그 애한테 한 얘기가 애야 그 현대를 발명한 사람이 바로 나란다. 그러니까 모던 타임이죠. 현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연 게 바로 포드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포드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신 치워 올라오는 게 제너럴 모터스 GM이에요. 이게 이제 요표인데 1911년부터 1937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기 쪽 보시듯이 25년 포드가 여기 1925년에 55.7% 이게 편대니까 천만, 십만, 백만, 150만 대를 팔았었거든요. 55.7% 이때가 이제 제일 전성기였고요. 29년도 오면은 이제 40%로 줄고 33년이 되면은 31.3%로 줄고 이때 33년에 GM하고 드디어 역전이 나타납니다. 65만 2,000대, 32만 6,000대 그 다음에 1937년에는 GM이 41.8% 포드가 21.4% 크레슬러가 지금 2등 올라가요. 1, 2, 3등이 바뀌어 버리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보시면 이게 이제 GM이 글로벌 넘버 월 GM을 만든 알프레드 슬로원이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 My Ears with General Motors라고 알프레드 슬로원이 쓰는 자서전 같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경영상의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갖고 이제 그 포드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알프레드 슬로원이 이제 경영협진을 했는데 첫 번째가 중앙집권 조직에다가 독립사업 부재를 같이 합쳐요.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조직이지만 또 이제 분산된 이제 또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그대로 포드식 대량 생산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유연함을 더 이제 붙여갖고 포드는 이제 모델 T 하나만 만들 때 GM은 다양한 스타일의 차를 대량 생산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생산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파는 거는 차가 좋으면 알아서 팔릴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고 이제 알프레드 슬로원 같은 경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판매 그 다음에 영업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입된 게 시장 분할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 이제 전략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광고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할부 우리 지금 차 살 때 할부로 사잖아요. 이때 처음 도입된 겁니다. 포드 모델 T는 현찰 박치기 아니면 안 팔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멀티 브랜드를 통해서 시장 분할한 게 이제 GM의 이런 다양한 이게 GM이고 오른쪽에 이게 캐딜락이고 쉐보레, 홀덤, GMC 이렇게 이제 다양한 브랜드로 가서 다양한 형태의 차를 파는 그러니까 각각의 브랜드가 각각의 이제 좀 소구하는 소비자층이 이제 별도로 있는 이런 형태의 조직을 GM이 최초로 만든 거고요. 오펠, 복스월, 올즈모빌, 세텀, 머큐리, 폰티아, 허버 같은 이제 더 많은 사실은 이 서브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브랜드끼리 겹치고 충돌하고 하니까 지금 밑에 있던 이거는 싹 다 정리가 된 거고 지금 GM 남아있는 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멀티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고요. 이거 이제 람보르기니, 포르세, 맨 위에 있는 게 폭스바겐이고 아우디, 시트, 벤틀리, 스코다, 스카니아, 부가티, 만 같은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를 이제 폭스바겐도 갖고 있고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다양한 멀티브랜드 전략을 이제 다임넉나 도요타나 너노디산이나 BMW나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이게 결국은 차량은 재력과 개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치제이면서 또 이제 필수제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반에서 이제 결국 헨리포드가 이런 실패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기존의 성공 방식에 되게 집착했었고요. 모델티만 만드는. 이때 당시에 이제 GM이 치고 올라올 때 참모들이 이거 모델 다양화해야 된다. GM이 저렇게 다양하게 모델을 만들어갖고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저런 트렌드에 좀 부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참모들의 모델 다양화 제한을 이제 헨리포드는 계속 묵살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광고가 포드 광고가 검은색이기만 하면 무슨 색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 자체도 까만색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포드가 헨리포드가 이제 포드 자동차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많이 있었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어본 인디펜던트 신문이라는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수력발전소 같은 거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세가 많이 드러냈어요. 특히 이제 극심한 유대인 혐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헨리포드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대인이라는 이제 책 저소도 자기가 있었었고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티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참전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되게 이제 미국 내에서 다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하는 거는 영국과 유대인들이 이게 뒤에서 조종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던 단체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티에요. 지금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그거 생각나시죠?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좀 극구 단체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 최고 부자였고 당연히 노동조합을 극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편력이 되게 문란했다는 이제 그런 쪽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왼쪽에 이 책이 헨리포드가 쓴 국제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일단 이제 그 서죠. 유태인을 말살해야 된다는 내용의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나찌한테 이렇게 오른쪽에 훈장을 받아요. 1938년에 나찌가 독일 독수리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39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직전에 받은 거니까 이런 정치색을 띠는 게 나중에 차 파는 데서도 상당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3%로에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 트렌디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자신의 성공 체험을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트렌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헨리포드는 그런 트렌디함이 부족했었던 거죠. 일론 머스크도 사실 좀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평행 1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성공 방식에 좀 집착하고 있어서 X하고 지금 사실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X가 아니고 3입니다. 오타입니다. 모델 3, 모델 Y만 지금 사실 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S나 X는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 방식이 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경영을 하면서 3나 Y가 완성될 때 이제 큰 역할을 했었던 역할을 했었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유출되는 3가 안정화될 때 이제 되게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저걸 줬어요. 그 스탁 옵션을. 그 스탁 옵션을 줘갖고 있었는데 막 칭찬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머스크하고 같이 하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그분이 이제 아 같이 일 못하겠다 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사표 낼 때는 이 스탁 옵션 주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법정 소송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 진짜 그 우수 인력들이 진짜 우수한 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계속 좀 일하기 좀 어렵겠다. 이제 실제로 그래서 좀 우수 인력들이 좀 유출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이제 마인드가 내가 왕이고 니들은 등신이야. 좀 그런 형태의 마인드여서 말 안 들으면 좀 이제 무자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게 트위트 인수 과정에서 이제 어마무시하게 좀 이제 잔혹하게 사람들을 많이 잘랐잖아요. 자를 수는 있는데 이제 그 구조조정하고 하면은 뭐 인력을 줄여서 회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터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자를 때 자르더라도 좀 좋게 좋게 얘기해서 좀 회사의 원안을 안 갖게 하고 나가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출근해보니까 이메일에 접속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 하나 딱 나와서 들어와서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라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헨리 포드가 이제 디어본 그 인디펜던트라고 이제 언론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저기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외에 특히 트위터에 되게 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든지 유럴링크라든지 이제 보링컴퍼니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한 개인 사업들을 쭉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심이 분산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세 아까 이제 헨리 포드 같은 경우에 나치에 좀 이렇게 좀 동조하는 이제 유대인을 말살해야 된다는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되게 경도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좀 미국하고는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하고는 그냥 좀 이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아예 까버리는 형태로가 되니까 이게 바이든 이즈 댐 싹 소부 뭐 퍼피시인가 해서 이제 거의 막말이거든요 막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저 한국 우리말로 하면은 뭐 시 뭐 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트위트에 막 해갖고 이제 하니까 그 반면에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는 이제 대개 좀 극도로 아참하는 중국의 미래는 위대하고 이제 최근에도 또 트윗 올렸더라고요. 이제 테슬라 다음에 2등 전기차 회사가 될 애들은 중국 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리점을 개설하는 그거는 사실은 진짜 반인권적이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신장 위구르인들을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이키는 그쪽에 면화를 안 쓰겠다고 해갖고 나이키가 이제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신장 위구르에다가 대리점을 개설해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조금 아 좀 그렇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세계 최고 부자고 노동조합을 극혐하고 여성 필력이 문란하다는 이 공통점도 진짜 이거 지금 아까 그 헬리포드하고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죠. 테슬라의 이제 기존 성공 방정식이란 게 우수한 품질의 이제 소수의 모델을 저렴한 생산 원가로 대량 생산한다는 포드의 모델 T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고요. 이 방식은 이제 장점이 우수한 품질에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품질 격차가 기존 차들하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방정식이 그대로 유효가 되는데 품질 격차가 유지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격차가 좁혀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 단일 모델에 대해서 소수의 모델에 대해서 실증을 내버리면 그러면 이 성공 방정식은 좀 깨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포드 모델 T도 그래서 GM한테 따라잡혔고 지금 테슬라도 그런 일이 지금 목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테슬라 차량의 가장 큰 강점은 차량 경량화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00kg 차량을 10% 경량했을 경우에 연비가 3.8% 올라가고 제동거리가 5% 줄어들고 가속 성능이 8% 향상되고 자체 내구성 수명이 1.7% 올라가고 배기가스 배출이 2.5에서 8.8%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량화가 되게 사실 중요한데 특히 전기차는 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여기다가 한 500kg을 더 해줘야 돼요. 이제 이거는 내연기관차가 보통 한 1500kg면 전기차는 같은 형태일 때 한 2000kg 정도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그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기가프레스입니다. 이 상하의 기가팩트로에 있는 기가프레스 설비 어마어마하게 큰 주형으로 한 방에 찍어내는 알루미늄 합금을 한 방에 찍어서 틀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장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합금은 철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게 테슬라만의 제조 공정상의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기가프레스 방식은 안 따라가요. 테슬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 이거는 못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토요타인데 토요타는 나노 팩토리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기가 팩토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토요타 이제 니카츠 제1공장이 기존 공장이고 제1공장이 SSC 혁신공법을 적용한 이제 그 혁신공장인데 1공장, 2공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1공장 대비 2공장은 면적도 작고 공중수도 줄어들고 초기 투자비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같은 생산량을 만들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로봇을 많이 설치해서 이제 메꾸고 그러면서 종업원수를 확 줄이는 이제 고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거 SSC가 이제 심플 앤 슬림 앤 컴팩트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원가가 절감되면서 유연화가 가능해져서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가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장점이 이렇게 이제 차량 경량하면서 원가 절감하지만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거고요. 나노 팩토리의 경우에는 원가 절감도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가프레스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거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금속 코일을 프레스 성형해서 성형 부품 형태로 이게 기존 생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부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원가도 올라가고 단일한 생산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쓰는 이유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 박정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임 교수님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놓으신 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테슬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이라면 도요다는 이미 천만 대의 생산 규모를 구축해 놓은 원숙한 중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요타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대규모 공장과 함께 경쟁력 있는 소규모 공장 나노 공장 아까 보여드렸던 거 병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영 전략이란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메이커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로부터 배울 점도 있다. 하지만 도요타의 나노 팩토리에서도 배울 점 또한 많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반드시 기가 팩토리는 우월하고 나머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은 열등하다. 이거는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가 팩토리는 결국은 모델 T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모델 S가 2012년에 나왔고요. 모델 3가 2016년, 모델 X가 2017년, 모델 Y가 2020년에 나왔거든요. 나노 팩토리는 이제 GM 슬론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GM은 25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지금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양단 간에 작은 모델을 이제 소수의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을 소량 생산해서 다양한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끔 하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소비자한테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그 대량 생산해서 소수의 모델을 가는 이런 구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 우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우위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주행거리만 보면은 파악이 가능한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 주행거리입니다. 모델 3 롱레인지가 528 이고요. 모델 Y 롱레인지가 511이에요. 2016년에 나온 기아 니로 EV 같은 경우는 401kg였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부터 EGMP가 적용되는데 2021년 2월에 나왔던 아이오닉5는 458이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에 나왔던 EV6는 475입니다. 격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현대 아이오닉6 작년 8월에 나왔던 거는 544km로 주행거리에 있어서 모델 3와 모델 Y를 넘어서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가시면. 그래서 이제 아까 테슬라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좀 마켓 시어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모델 구형 모델이면 구형 모델일수록 더 이게 좀 많이 줄어드는 그게 이제 딱 목격이 되는데 12월 기준에서 보면 모델 Y가 27.4%가 줄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음 장 넘기시면 16년에 나온 모델 3는 58.3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 같은 모델 모델 3, 모델 Y에서도 훨씬 구형 모델은 더 잘 안 팔리고 그나마 좀 신형에 가까운 거는 이제 그나마 좀 덜 팔리는 신형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테슬라도 이 전통적인 이런 이제 자동차의 그런 문법을 지금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보면 22년 4.4분기 EPS가 1.19달러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FSD 몫은 0.09달러입니다.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6% 비중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전기차가 90%고 소프트웨어는 한 8%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보시듯이 채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거 제가 봤는데 이거 높았을 때 50% 60% 할 때는 이게 한 3,000불 정도였어요. 이게 FSD 베타 가격이. 그런데 계속 올려갖고 지금 15,000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100% 이제 맞는 얘기고 저희도 이제 동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원래 테슬라의 계획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맞배기로 해서 3,000불로 해갖고 제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게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만 5,000불 나중에 뭐 3만 불 이렇게 팔아도 계속해서 이제 초창기에 50% 60% 채택하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채택할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가정하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자꾸 올리고 올렸을 때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채택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값어치가 실제로는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비해갖고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이제 제 얘기가 맞다는 거를 이제 좀 반증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GM이 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 캐스팅은 GM을 채택하지 않았고요. OTA가 그 GM이 이제 이번에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그러니까 캐딜락 리리기 그러니까 허머가 이제 최초 그 얼티엄 플랫폼에서 최초 나온 모델이고요. 그거는 조금 뭐랄까 이제 옛날에 테슬라 로드러너처럼 좀 보여주기식 우리의 이제 기술력 이만큼이다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좀 목적으로 만든 차고 그거는 이제 대량 양산에서 많이 팔 차는 아니고 작년 가을에 나온 캐딜락 리리기나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발표될 나오게 될 이제 쉐보레 실버라도 그 저기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얼티엄 플랫폼이 다 적용이 되고요. 그 얼티엄 플랫폼에는 얼티파이라는 OTA가 제공되는 기능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여기 GM이 된다는 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슈퍼크루저. 그거 이제 댓글 보니까 그 이 로봇택시 샌프란시스코 로봇택시 관련해 갖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차가 가다가 멍청한 짓에서 막 서버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이제 댓글 제가 다 봤는데 당연히 그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GM의 로봇택시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진짜 이제 그게 적립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를 GM의 이제 로봇택시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L하고 V2V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기를 차에다 충전하잖아요. 그럼 충전되어 있는 이제 차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빼갖고 다른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게 V2L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되어 있는 그 전기를 갖고 다른 차에다가 충전해 주는 그 기능이 V2V 기능이거든요. 이 V2L하고 V2V 기능은 GM만 갖고 있고 테슬라는 없습니다. 현대차는 있고 테슬라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도 급속 충전 기준에서 이제 테슬라가 15분의 257km인데 GM은 10분의 290km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GM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지난 40년 동안 베스트셀링 1, 2, 3등의 픽업 트럭이었는데 그 픽업 트럭은 지금 GM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못 만들고 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계속 연계되면서 이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사실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지금 잠자는 토끼라고 보여요. GM은 꾸준한 거북이에 갔습니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한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머스크가 한눈을 판 사이에 지금 GM은 계속해서 이제 신차 모델들을 개발해갖고 22년에 GM 시어머, 캐딜락 1위, 23년에 이렇게 허머, 실브라더, 블레이즈, 이코녹스, 셀레스틱, 시에라, 크레스오버, 크루즈 오리진, 브라이트 드롭 24년에 캐딜락 풀사이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신차를 내놓고 있고 이게 25년까지 30종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드가 조금 F-150 라이트닝이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스트랜티스의 램 1500 픽업, 저게 중요한 모델이거든요. 24년에 나오는 거. 저 모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픽업 트럭 40년 동안 1, 2, 3등 했었던 이제 그 세 개가 포드 F-150 라이트닝, 그 다음에 셰브레 실브라도 스트랜티스의 램 픽업이거든요. 그 세 개가 다 풀리하게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게 2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머스크는 좀 늦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마스라고 이제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라고 이게 이제 새로운 그 전기차, 전기차가 아니고 새로운 이제 자동차의 뉴 패러다임 같은 거거든요. 그 이제 마스하고 테슬라 좀 얘기를 해보면 마스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두 번째는 자유주행, 세 번째는 공유 서비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선도했어요. OEM은 주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OEM이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은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내연기관이 자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전기차로 전환된 거 있어서 상당한 장애물이었고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고 이게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 치고 나가서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성과를 낸 걸 보고 전통 OEM 업체들이 우리도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해서 쫓아온 게 2019년, 202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신차를 내놓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018년에부터 시작했다고 보면은 2023년에 나오는 거고 2019년에 시작됐다고 했다고 보면은 2024년에 나오고 2020년에 시작했다고 보면은 2025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입니다. 23, 24, 25. 그래서 테슬라가 그동안 버려놨었던 그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OEM들도 초기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테슬라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실제로 시중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로 했다가 혹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까 봐 그러면은 기존에 벌어놨던 걸 소송 과정에서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했던 거고 테슬라는 이때 당시에 뭐든 해갖고 하여튼 이제 자금을 계속 유치를 해서 30만 대 생산 라인까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과장 광고가 있었던 거죠. 좀 과감하게 모험을 사실 지른 거죠. 2016년에 그때 자율주행이 이거를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광고하고 할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19년이 되면 이제 우리 테슬라 차를 모델S나 뭐 이렇게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이제 운전 안 하고 차가 알아서 갈 수 있을 거다 하는 형태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일 보면은 좀 과장 광고 형태인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벤처 쪽에 오래 있었어가지고 그게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을 계속 신규 자금을 유치하고 기대감을 줘서 주가를 부양하고 해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벤처 쪽에 그 사장님들이 자기 회사 IR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좀 펌핑하는 원래 있는 것보다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많이 좀 목격한 바가 있는데 아마 전형적인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형태의 자기 회사를 이제 펌핑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IR을 그동안 쭉 많이 해왔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혼재돼 있어서 막 섞여 있는데 지금은 테슬라는 기업 자체가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태니까 과거에 이제 벤처에서 했었던 그런 형태의 IR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 제가 봐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서비스 차량을 이제 여러 사람이 쓰게 하는 이거는 오이엠도 애초부터 되게 환영했어요. 새로운 부가 먹거리가 생기니까 문제는 공유는 지금 소비자들의 외면을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유 오피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차량 관련된 공유 서비스도 지금 되게 진척이 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은 저점부터 보면 70%가 올랐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렵에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KBS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KBS 뉴스 나왔으니까 뭐 어디든 많이 나왔겠죠. 이번 주에 33% 급등해서 2013년 이후에 주간 최대 낼리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좀 그동안은 좀 안 사고 있었는데 지금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사실 그런 기사거든요. 이걸 보면.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31일과 다음 달 1일 FOMC가 주가 상승에 복병이 될 수 있다.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이거 블룸버그 얘기입니다. 연준이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면 테슬라 상승 흐름이 끊길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운전자 지원 기능에 불과한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장치로 과다하게 홍보한 것과 관련해서 머스크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새로운 기술을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점 치고 그 다음에 빠질 때 좀 빠진다 싶으면 빠져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빠질 때 순간적으로 너무 급락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반등을 줄 때. 이게 이제 이 상승, 하락과 상승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걸수록 또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 급등이 있는데 이 단기 급등에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 이제 하나 둘 셋 개 빠지고 여기 여기 바닥 짚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보면은 워낙 이렇게 장기 차트로 보면 올라간 게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한 달에 191% 옵니다.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제 바닥 짚고 반등 한 달 잠깐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62% 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 기사가 이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이때 반등 줄 때 못 빠져나온다고요. 이게 단기간에 막 급등하고 하면 이게 계속 올라가갖고 옛날에 이제 15만 원 받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5만 원 정도 왔을 때 치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빠르게 올라오면. 다시 또 오를까. 이게 이 추세도로 올라가면 한 달에 191% 올라가면 이 추세로 한 달 더 가면은 10만 원이 될 거고 한 달 더 가면은 2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못 팔게 된다는 거죠. 쭉 가서 이제 이게 뭐 이때 바닥 찍은 게 이게 아마 6천 원, 7천 원 될 거고 그 이외에 쭉 보면 지금도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이 망한 줄 아는데 안 망했고요. 지금도 솔본이라고 회사 이름만 바꿔갖고 여전히 상장돼 있고요. 여기 한 36백 한 것 같으네요. 그런다는 거죠. 못 팔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이런 흐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한번 잠깐 쭉 말씀드리면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 4분기에 이제 마진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떨어뜨린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9월, 10월 달부터 중국에서 조금 떨어뜨리기 시작해서 12월 달 들어갖고 한 한 자릿수 7, 8% 정도 한 10% 정도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 인하는 폭도 자체도 작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은 한 달만 받은 겁니다. 12월 달에 가격 인하한 걸로 해서 지금 마진율이 원래 31% 정도 하던 게 25.9%로 준 거거든요. 이것도 잠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총 마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아니고요. 이거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기준해서 보면은 아마 16%,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6%, 17%도 높긴 하지만 이게 비교할 때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26%고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7, 8%밖에 안 되지 많이 나와봐야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한 16% 정도니까 16%고 8%니까 그것도 차이는 많이 나는 거긴 한데 26 대 6으로 8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못된 얘기죠. 그건 비교적이 틀린 거니까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운용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이 50% 정도 감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사실 실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싼가 비싼가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1월 달에 가격을 20%를 인하를 했어요. EPS가 22년 4, 4분기에 1.19를 기록했고요. 그러면 1월 달에 가격이 20% 인한 거를 감안해서 보면 올해의 EPS는 아마 3 내지 5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1.21을 기준해서 단순하게 곱하기 4를 하면 4.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5달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수량은 좀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을 또 20% 인하해 갖고 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이 범위가 대충 EPS는 한 3에서 5달러 정도로 보는 게 좀 적정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 증권사 쪽에서 대체적으로 한 EPS를 한 3 내지 5달러로 대충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만 단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종가 178부를 기준해서 봤을 때는 PER은 35.6배에서 한 59.3배 정도가 나와요. 이제 23년 PER이. 그러면 이제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PER 이것만 갖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고 이 PEG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 PEG라는 개념은 이제 피트 린치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EPS 성장률로 나눈. 그래서 이제 EPS를 EPS 성장률로 나눠 갖고 그 이제 수치가 1보다 크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1이면은 그냥 뭐 이제 그저 그렇다고 보는 거고 0.5 미만이면은 이제 성장성에 비해서 절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형 채널에 이제 자주 출연하시는 그 이나무 교수님이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좋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최근에 좀 실적 나오고 하는 걸 보고 좀 이제 추정을 해서 성장률을 한 25% 정도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선은 좀 합리적이거나 조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나무 교수님이 제시한 이제 EPS 성장률 25%를 기준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PG는 1.4에서 한 2.4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보다 큰 거니까 현재 가격은 좀 비싸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의 주가는 이제 FRB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목요일 날 7시 정도 되면 아마 나오는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멘트가 이제 뒤따라 붙겠죠. 이제 고부근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FRB가 좀 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제 0.25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그게 뭐 90 몇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25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0.5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이고 0.25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코멘트 자체가 되게 좀 거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김강석 교수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거고요.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세부 항목을 보면 주로 떨어진 거는 상품이에요. 상품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거고 그에 비해서 지금 주거 서비스나 비주거 서비스 같은 이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FRB에서 이제 계속 이제 파월이나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임금이다. 임금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띠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된다는 형태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FRB에서 지금 우리는 임금만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주거 서비스, 비주거 서비스 그 항목을 지금 보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CPI 및 기여도 변화인데 여기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에너지가 지금 이제 상승률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CPI는 6월, 11월, 12월 이렇게 기조적으로 줄어든 건데 세부 항목으로 들여다보면은 가장 많이 줄어든 거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식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상품이거든요. 근원 서비스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FRB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근원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근원 서비스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FMC에서 이번 2월 달에 FMC에서 이 건 관련해가지고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러면은 그 전에 테슬라는 한번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아까 이제 처음에 고아하셨던 아마 3억을 투자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6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6천 원 정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몰빵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연봉이 6,500인데 한 종목에 3억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너무 무모합니다. 종목을 당연히 분산해야 되고 특히 이 테슬라 같이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일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뭐 한 10%나 5%나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좀 적게 갖고 가셔야지 사실은 좀 뭐랄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형태의 투자거든요. 근데 너무 비중이 많으신 거고 일단 비중을 줄이셔서 그 비중을 어느 만큼 줄여야 되냐 하면 내가 테슬라 주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을 만큼 테슬라 주가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온다 하면 그거는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주가 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이 회사의 장례를 믿고 푹 잘 수 있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뜨리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관련해서 만약에 신용을 썼다든지 대출을 받았다든지 급한 돈이라든지 하면 더더욱 비중을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 말씀이 주식은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돌아가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사실 젊었을 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갖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갖고 제가 32살 때 제가 사억을 벌었어요. 투자를 해갖고 사억을 벌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와이프한테 사억 벌었는데 이거 갖고 이제 목동에 아파트 한 채 사자. 그때 목동에 33평이 사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돈 되게 잘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재테크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이 사억을 갖고 네가 40억을 좀 만들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억이 만든 종잣돈이 내가 사천이었으니까 사천으로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사억으로 40억도 가능하지 않겠냐? 내가 자신 있다고 젊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40억을 만들려고 하다가 다 날려갖고 제가 그 후에 인생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도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금융사에 다니는데 그 친구 젊은 직원이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장 한창 좋을 때요. 20년이 때 한 30억을 벌어갖고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명 있으면 회사가 되게 이제 그쪽으로 쏠리죠. 관심이 막 마음이 막 휩쓸리고 하거든요. 옛날에 제일 그랬어요. 그때 새로운 기술을 막 날라다니고 할 때 제 나이 또래 중에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10억, 20억씩 벌어갖고 나 전업투자자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걔 중에 아주 드문 확률로 연락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이제 20억 번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아파트 산 애들이에요. 걔들은 연락이 되고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셨던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2020년, 2021년에 이제 크게 성공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이게 이제 사실 까딱지 잘못해서 이제 오만디스크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오만디스크 때문에 벌어놓던 거를 이제 못 지키고 그 돈 인생이 많이 고달퍼져가지고 이제 돌아서 지금 금연 IR을 좀 맞게 된 거고 여러분도 사실은 좀 이제 그런 사항이 좀 쳐있을 수 있어요. 2020년에 많이 버셨던 분들이 22년에 많이 까먹어가지고 대략 이제 돈 돈이든 좀 수익이 좀 났든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났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실까 지금 제가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0년에 성공한 사례만 자꾸 이렇게 반출하시면 안 되고 22년에 이제 실패한 거를 좀 이제 거울 삼아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20년, 21년에 성공했던 그 성공 방정식은 20년, 21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의 시장은 20년, 21년에 벌었던 방식으로 계속 가서는 앞으로는 돈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아예 이제 완전히 바뀐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이제 좀 유튜브나 김작가TV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뭐 서재영 대표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중호 센터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저 여의도에서도 이제 서재영 대표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고요. 이중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슬시 센터에서는 가장 인정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유튜브를 좀 실제로 경험이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유튜브를 좀 보면서 그런 데서 좀 이제 뭐랄까 좀 교훈을 좀 이제 좀 얻으실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대형 프로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런 쪽만 이제 너무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견해를 좀 이렇게 이제 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좀 종합해서 좋은 것만 좀 골라서 내 중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형태의 노력이 좀 필요하시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이사님 보내드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종목이 집중 투자는 위험하다고 하는 건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종목이라도 한 종목의 집중 투자는 위험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테슬라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사님이 요게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FSD가 하시지만 어쨌든 여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미래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높아질 확률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희박하게 보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GM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GM이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는 게 작년 한 하반기 후에 그게 좀 정수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기대와 희망과 꿈에 사실 부풀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제가 정말 정말 어려운 과제였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 외에 그 레이더를 부가적으로 지금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카메라 방식만 갖고는 어렵다는 거를 이제 일러 머스크도 인정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규제 당국의 생각도 지금은 좀 이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것 같으니까 FSD를 통해서 이익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적어도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SD가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테슬라가 차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능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166달러 정도던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사님은 테슬라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 이제 이게 여기서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언제든지 정리하라 이건 아니실 것 같아서요. FMC 이전에 한번 좀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FMC 자체가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대형 프로나 이제 증권사나 이제 되게 낙관적인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제 볼디락스 장세로 이제 쭉 가서 이제 FRB에서 아 뭐 이제 앞으로 좀 인플레이션도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되게 우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금리 내려줄게 라는 뭐 그런 형태로 되게 이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할 확률도 전혀 배제는 못하니까요. 그렇긴 한데 일단 제 판단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파적 스탠스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수익하고 리스크하고 이제 테이크오버 관계를 봤을 때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하시는데 다만 일정 부분은 좀 이제 줄이실 필요는 반드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MC 하기 전에 크게 낭패를 보기 전에 좀 이제 기회가 아닌가 만약에 진짜 FRB가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주가는 특히 이제 좀 지약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늘 영상 이제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이제 보유한 분들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의 말씀 주식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서 오히려 더 돌아가게 돼요. 좀 긴 안목으로 이제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보고 좀 천천히 한 발 한 발 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또 가 있는 게 또 주식입니다. 젊은 나이일 때 좀 조급한 마음을 사실 가지기가 쉬운데 좀 조급함을 버리고 좀 이제 멀리 보고 좀 천천히 간다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주식을 대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면 손님은 박순영 기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